여보, 당신이 프로포즈 한 날 나한테 뭐라고 했었는지 기억나? 내가 평생 널 지켜주겠다고 했잖아. 제가 사모님 사건 최선을 다해서 수사하고 있으니까 저희 믿고 조금만 기다려주십시오. 당신 누구야? 당신이랑 14년째 살고 있는 사람이지. 너 진짜 연수 만드니? 각자 연수도 있어? 너는 집에 들어가면 안돼? 무슨 소리야? 강도가 집에 들어올거야. 받지마 그 새끼야. 연수야! 정보 바꿀 수 있어. 당신 지금 어디야? 그 사람은 지금 집 앞에 있어. 연수야 죽였어. 가만히 있는 걸 보여드려주시오. 다 원래대로 돌려놓을게.